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로 여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여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먹을 것과 음식들, 차, 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한 먹을 것들을 나눌 때에 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음식이죠. 그런데 오늘 내 얘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와도 같은 본문입니다. 화목제는 영어로 Peace Offering인데 평화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릴 수 있고요. 또 서운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 소제가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끝났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이웃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 화평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잔치를 열게 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제사는요. 봉원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대신에 재물이 죽는 그 엄숙함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이웃과 교제하고 나누라 이 화평케 된 것을 함께 나누라고 화목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지어 본다면요. 번제가 십자가 재단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단번에 죽으신 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화목제는 성만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주셨죠.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그 원칙은 한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찬하실 때 집례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떡을 나누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빵을 이렇게 띄잖아요. 그렇게 한 떡을 나누는 것은 바로 한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것은 여러분 다 하나가 되잖아요. 내 몸과 따로 분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한 떡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화목제에 대한 그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야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야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조금 길었지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야마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 한다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 제물도 그 제물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주셨고 그로 말미야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먼저 붙드실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앞에 드릴지니 함께 붙드시고 기도하실 제목은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이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소서입니다. 화목제는요 번제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번제는 수컷 수소 또는 순염소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모두 가능했습니다. 수컷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더 비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컷이나 암컷이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화목제물의 그 제물의 폭을 넓혀주셔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라 하신 것이에요. 또 화목제는 한편 1절은 소의 화목제 그리고 6절은 양의 화목제 12절은 염소의 화목제를 순차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번제는 세 번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송아지를 수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더 작은 것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또 작은 것을 드리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작은 새를 나누기에는 이웃과 나누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에요. 화목제의 성격과 맞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새는 나눌 수 없으니 새는 들어가지 않고 조금 큰 동물들을 잡아서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또 화목제물은요. 레이기 7장에서 한 번 더 보게 될 것이지만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봉원자 개인이 또는 봉원자의 그 가족이 하루에 순냥이나 순련소 또는 숫소를 한 가족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내지 이틀 안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고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가족 주변 사람들 레위인 남종과 여종 주변의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아예 정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귀하고 소중한 사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목자 사역입니다. 또한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마다 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될 때마다 그 재물이 흘러갈 때마다 아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이루어지는구나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에는 너무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급식소들이 다 문을 닫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선한복자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식당에서는 급식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주부터는 다시 식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급식을 그러나 그 코로나 기간 동안 할 수 없게 되면서 도시락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은 많아지는데 도시락은 해야 되니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은 또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은 결정하시고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정을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목자 사역에 대해 담당하시는 안재영 목사님은 코로나 사역 코로나 기간에 주목자 사역은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속해 안에 어려운 분들 계시지요.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기쁨으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 가난한 분들을 더 세워드리고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한국 교회 안에 더욱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말씀은 구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화목재의 재물 중에서 여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화목재의 성격은요 이웃과 나누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역시 이 화목재에도 속재의 기능이 있고 또한 이 화목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구절에서 궁금해졌어요.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소의 화목재 양의 화목재 염소의 화목재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아주 일부 부분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태워드리고 다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구절에 있었는데 기름진 꼬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왜 하필 기름진 꼬리를 드렸을까 양은 왜 기름진 꼬리를 드렸을까 보니까 양의 흠없는 그 재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부위가 기름진 꼬리였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양들은요 꼬리가 대략 7kg에서 20kg에 이른다고 해요. 7kg에서 20kg 기록에 의하면 그 꼬리가 36kg에 이르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부위 즐겨 먹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ESV 스터디 바이블 이라는 주석에서는 그 꼬리를 마치 스테이크계 필렛 인형과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필렛 인형이 그래서 뭔가 보니까 안심이더라고요. 안심. 여러분 안심 스테이크 아시죠? 소 한 마리에서 거의 한 3k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부위입니다. 안심이. 그래서 비싼 가 봐요. 그런데 양의 꼬리가 마치 그 부위와 같다. 그래서 양에 있어서 정말 귀한 부위가 바로 기름진 꼬리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마음 다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것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마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재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충만한 제사가 바로 또한 화목제였던 것이에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교회 안에 군인 아닌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딸이 있었는데 한 3살 4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격정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뭘 했냐면 엄마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저 뒤에 예배당 입구에 전도사님이 들어오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감격이 있느냐? 너는 그 예배의 기쁨 그 예배의 감격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최고의 마음으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으로 엄마를 찾았던 그 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이구나. 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회복시켜주시고 기쁨의 예배를 회복시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마음이 형식적인 예배로 가고 있고 종교적인 마음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그냥 나오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AW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이 냉랭한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아직 굳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직 당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에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어주신 것이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최고의 예배를 그 감격의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가 다시 우리 안에 그 기도가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제는 결국 예수님을 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잔치를 여는 것이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흘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이 화목제 예배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레이기 3장 1절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압해 드릴지니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을 돕는 일들이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또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분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주님 저희들이 정말 교회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가난한 일들을 돕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실 기쁨 하나님 허락하실 그 기쁨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가 주님 어려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암컷이나 수컷이나 하나님 앞에 오목재물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안에 폭넓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눔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레이기 3장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 화목재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기쁨의 예배 그 놀라운 사랑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셔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께 그 전심으로 드리는 그 전심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버지나시 그 예배의 감격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놀라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다시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기도의 그 기쁨이 그 예배의 기쁨이 전심으로